에어? 흐음? 에어? 흐음? 에어? 이게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나 탕후루 먹고 있거든. 요즘 유행이잖아. 그래서 하나 사왔지. 에어? 탕후루? 그게 뭔데? 아, 탕후루란 말이야? 꼬치에 과일 등을 끼운 뒤 설탕물을 겉에 입힌 다음에 얼려서 굳힌 다음 상큼 달달한 탕후루를 한입 wła. 오, 맛있겠다. 나도 한입만! 야, 절대로 안돼! 나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오오오오.. 그러지말고 댕댕아. 한입만! 어? 어? oy 한 입만! 한 입만!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내놔내놔내놔내놔! 내놔내놔! 안돼! 더 먹지마! 완전 멋있네! 시사 아니겠어? 학교 앞에 탕후루집이 생겼으니까 너도 네가 사 먹어? 그래? 어? 어? 아니 줄이 왜 이래? 이렇게나 인기가 많다고? 어? 하지만 진짜 맛있어 보이는걸 에휴 기다려서 꼭 먹어보겠어 어? 진짜 내 차렸다 탕후루 하나 주세요 음 그래 뭐 줄까? 골라보렴 어... 딸기맛이요 그래! 4,000원이다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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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밖에 없는데 어? 혹시 탕후루 한 알만 살 수 있나요? 그건 안돼 어? 아이 꼬미 어? 나 지금 탕후루 바로 먹고 싶으니깐 돈 없으면 비켜 네 저기여 돈 없으면 비키세요 저 지금 탕후루 못 먹어 매추 흐른병이 걸렸단 말이에 해 아.. 현괴중날.. 네.. 하아악!! 너무 맛있다! 현실에서 찐 따윈 내가 탕후루 용사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음.. 나 빼고 탕후루를 다 먹고 있어.. 음.. 음.. 이 상큼한 맛 충독될 것 같아.. 그것뿐만 아니야.. 소리를 들어봐.. 이 바삭바삭함! 거의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아오.. 당근 원래 내 취향은 아니었는데.. 과일의 상큼함과 단맛이 이렇게나 잘 어울린다니? 부럽다.. 부러워.. 어.. 아.. 가진빵!! 쟨 탕후루도 없나봐..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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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그러니까 한입 달라고 할까봐 짜증나.. 어.. 저기 한입만 주세요.. 맞아.. 아.. 어.. 탕후루도 없어.. 역겨워 그냥.. 가자.. 그래! 어.. 역겨운 자식.. 아.. 엄마.. 왜 남은 탕후루 없어.. 어.. 뭐..뭐라구? 탕수육? 아니 당신 말고 탕후루 아 그래 그래 탕후루가 뭐야? 새로 나온 동물 이름인가? 엄만 정말 유행에 뒤처졌어 우리 집 빼고 다 탕후루가 있을 거야 뭐? 그러니까 용돈 좀 주세요 너 어제 용돈 줬잖아 탕탕 특공대 게임 아시죠? 거기에다가 현실 좀 해줘 우리 아들 머리를 탕탕 해줘야 되나? 용돈은 뭐 줘? 어? 하지만 저 탕후루가 먹고 싶다고요 안돼 탕후루로 막기 싫으면 이번 주 용돈은 끝이야 다음 주까지 기다려 용돈 용돈 탕후루 사먹어야 된다고요 탕후루 대체 탕후루가 뭐야? 휴대폰으로 검색 좀 해봐야겠다 싱싱한 과일에다가 설탕을 뿌려먹어? 아 이건 안돼 과일도 안돼 이거 먹으면 이빨 썩어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루루루 탕후루 스테기! 엄마는 장보고 올 거니까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향으로 먹고 싶다. 그 바삭바삭한 거, 상큼 달달한 맛, 과일의 향까지. 엥? 음... 오빠 여기서 뭐해? 엄마한테 탕후두루루룩 맞았어 뭐라는 거야 오빠! 어디 엄마 몰래 탕후루 만들어 먹을래? 뭐? 그러면 과일에다가 소탕까지 뿌려 먹으면 혼날 테니까 엄마 없을 때 우리끼리 만들어 먹자고 그래! 너 그런 걸 또 만들 수 있어? 너 강철이 연금술사야? 응 일단 제대부터 체인 머스켓, 귤 딸기, 블랙 사파이어 포도 우리 집에 과일이 이렇게나 많네 완전 충분한데? 오 자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과일을 예쁘게 꽂으면 돼 오! 나도 다했다 어때? 하... 오빠 얼굴 같아! 에잉? 말이 좀 심하네 자!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보실까? 오 자 여기 냄비가 있지? 이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고 안 섞고 끓이는 거야 그렇게 시럽을 만들어야 되거든 한번 만들어 볼게 down 오 이제 시럽을 고치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오! 오! 호오 오우 오케이 이렇게 골고루 바른 다음에 어! 됐다! 이걸로 얼른 작물에 담궈볼지! 짜잔! 이렇게 꺼내면 봐봐, 이거 봐! 탕물이야, 탕물! 내가 만들었어! 군침이 싹 도네? 우와, 맛있어! 오빠,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과일 다 꽂아서 해먹자! 너무 맛있어! 좋아, 다 먹어버리는 거야! 먹어버려! 이게 리아가 먹고 싶어하던 탕으로? 리아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데 몇 개 사가야겠다! 일어사이마세! 너무 맛있어! 내가 만들... 그... 따고라? 한번 먹어볼까? 그... 상큼 달콤한 맛에 설탕에 단맛이 엄청난 맛을 애껄어주고 있어 찬성된 맛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고! 자, 이제 샤이 머스켓 탕물에도 먹어봐야겠다! 샤이 머스켓 탕물에도 먹어봐야겠다! 이거! 이거 당뇨 걸리겠는데! 이빨 다 썩는다! 너도 한입에! 얘들아, 엄마가 뭐 사왔는지 봐봐! 콕콕콕콕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불이라도 났던 거야? 이게 다 뭐야? 과일젠조 다 사라졌어 냄비도 탔다고 엄마 오셨군요 그거 탕후루라는 거 만들어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야? 얼마 새꺼한 뽕다리를 다 먹은 거야? 이하이 이하이 진짜 맛있어 내 녀석 땡클은 다 죽여버리겠어 특별히 신경써서 탕후를 사온 남한 바보지 오늘 다 그냥 탱후드로 팔게 이게 뭐야 꼬챙이네 니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이걸로 열흘껍고 리아 꽂아서 아들 탕후루를 해먹어야겠다 그건 너무 잔인한데 도망가야겠다 엄마 죄송 죄송 죄송하려고요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악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하아아아악 안뇽